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감 말씀해주세요. 소감이요? 뭔가 입학한지 입학식 한 게 작년 같은데 벌써 3년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. 친구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랑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졸업 축하한다. 많이 보고 싶을 거야. 안녕. 활동 계획이요? 제 머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곧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